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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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좋겠어 네 사람들 다 그렇게 불러요 인사를 안하고 파랑이 좋겠군 이렇게 대화가 그렇게 시작돼요 그냥 파랑이 좋겠군 하고 그럼 뭐라고 답변하셔요? 그러면 저는 반짝이는 황금색이라고 합니다 반짝이는 황금색 나진 실드 소드 얘기 나온 김에 이제는 어쨌든 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챔스에서 맞붙을 나진 선수들에게 한마디 일단은 거기서 인생을 걸 정도로 인생 게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복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다 네 꼭 이기고 준비 많이 해올 거고요 그 얘기에요 너도 나진전에서 분명히 셀 거다 네가 생각 못할 그런 실력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고 너도 분명히 더 세질 거라고 나진전에서 그걸 믿고 하고 있어요 나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오늘보다 더 인생 경기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